오늘 리허설 오늘 리허설 정말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응원 아니야 연습해 연습 응원 상관이 하시죠 네 여기서 응원해서 랩 응원하지마 랩은 하지 말고 남자답게 오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오 오 오 오 최 엠블랙이 엠블랙에서 만약에 분야를 세분화하면 교수춤 난 자기가 이제 목소리라도 보여줘요 목소리 크기 어 이야 이 10명만 해도 정말 크다고 연습해요 지호 오빠 내일 보자 병혜 오빠 오빠 내일 내일하고 오래 봐봐 오빠 앞으로 좀 나오지 오빠 조명 안 받지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오빠 오빠 마지막 인사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저희 엠블랙 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갔어요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공부하시고 오빠 나이가 들어도 공부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합시다 오빠 해요 오빠 공부해요 요즘 여러가지 공부 인생 공부하고 있지 인생 공부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한옥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드릴거니까 내일도 힘차게 한번 소리를 질러봅시다 네 저도 노래를 신나게 소리를 질러볼테니 같이 지릅시다 내일은 앞머리 내려요 와 화분수품대로 할겁니다 한 번만 내려요 나 내일 월팩 할거야 네요 자매들 왜그래 동생은 좋아하는데 언니 안좋아해 좋았어 자 네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그 어 무슨 말을 해야되지 미루씨 한마디 하시죠 저도 좋아해서 안돼요 너무 아셔서 감사드리고 아 많은 분들이 이거 아셔서 감사드리고 산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뭐할래 미루씨 너무 죄송한데 지루 형이 노래를 되게 잘하잖아요 모든 소리를 세분화해서 낼 수 있는데 모든 소리를 세분화해서 낼 수 있는데 오는 경지까지 올라간다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흉성 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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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성 보여드릴게요 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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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공부하세요 흥성 공부만 살 길이야 공부해야 돼 공부 안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해요 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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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공부했어봐 공부했으면 진짜 색을 존iet해서 kant